안녕하세요 하마탑 하마탑입니다 오늘은 마라탕을 준비해왔어요 라니마라탕이라는 곳에서 시켰고요 이렇게 시켰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륵을 사랑치기 이것은 곁은 곁은 곁이rän요 그리고 곁은 곁은 곁이rän요 기단 cul-곁은 입을 때, 곁은 곁이rän요 곁은 곁은 곁이rän요 곁은 곁은 곁이rän요 곁은 곁은 곁이rän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와우 흑식초에요 천추 queen 빼빼빼빼 shot 4.5.5.5.5.6.1 2.5.5.6.1 8.5.6.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우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주먹밥을 뿐이에요 나는 맛있다 나는 중심으로 먹은 거꾸로 나는 고추냉이 나는 고추냉이가 잘 먹었어요 저는 고추냉이가 정말 맛있어서 고추냉이가 정말 맛있는데 내가 먹어보는 게 좋은데 전원은 고추냉이가 먹어야지 너무 고추냉이를 먹으면 고추냉이를 먹으면 고추냉이를 먹어서 오징어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슬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초콜릿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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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마라탕 먹어봤는데요 진짜 부천 사시는 분들 라니마라탕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왓다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